삼성생명이 제2금융권 최초로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오늘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습니다. 금리는 연 3.82에서 4.95%로 30년 만기 상품과 동일합니다. 앞서 5대 시중은행이 최근 들어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3에서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전체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액은 증가합니다. 한편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0년 만기 대출 상품을 내놓음에 따라 보험업계에도 관련 대출 상품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생명 외에도 현재 삼성화재와 한화생명, KB손해보험 등이 40년 만기 주담대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